안녕하세요. GI본부의 오담비입니다. 오늘은 유동원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달러 강세에도 신흥국 성장주 매력도 여전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입니다. 2020년도에 초대형 글로벌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The world's largest trade deal could be signed in 2020, and the US isn't in it.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죠. 초대형 글로벌 무역협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미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아시아 국가들, 15개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무역 트레이드 관련된 협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무역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다. 물론 이건 아시아 협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모든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을 넣고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런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무역 협상 문제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외신은 홍콩의 캐리 램 장관이 시위에 대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홍콩 리더 캐리 램 콜스 프로테스터 셀피쉬 for the paralyzing the city. 자 이분이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뽑은 사람이니까 결국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총상을 입었죠.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시장 변동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홍콩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천시장이 있고요. 또 싱가포르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홍콩의 살기가 빡빡해지는 것만은 특히 저소득층은 빡빡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서는 홍콩보다는 심천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자금 유입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 연준이 보험성 3차례 금리 인하 이후 그 이후에 달러 방향은 어떤가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달러 약세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정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달러의 약세 가능성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3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 구간의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쨌든 내리기 시작해서 3차례 내렸을 때까지를 보시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간의 약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후가 되겠죠. 만약에 3차례 금리 인하 3차례 금리 인하에서 끝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달러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두 번의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전의 금리 인하 구간은 어땠었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는 당연히 달러가 약세 구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는 달러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3차례 예를 다 보시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 3차례를 했었을 때 달러는 약세로 갔습니다만 3차례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서는 물론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큰 폭의 상승입니다. 연간 단위로 보시면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15% 정도 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에 있었던 1995년에서 199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세 구간이 나타나긴 했지만 금리 인하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년 가까이 아주 짧은 기간에 15% 절상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최근이었던 1998년 4,4분기 이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비슷하죠. 약간의 절하 그리고 나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1년 반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 예를 다 본다면 만약에 보험성 금리 인하가 맞고 세 차례로 끝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달러의 약세보다는 강세를 예상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달러가 앞으로 강세로 간다면 신흥국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최근의 역사를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2016년이죠. 이때 큰 폭의 신흥국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간이 달러 약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죠. 뭐 20대 중반에서 50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100% 상승입니다. 자 근데 2018년이죠. 이때 중국이 엄청나게 언더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 그때를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 구간이었고요. 신흥국은 약세였고 50에서 4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보시면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달러가 계속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강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95와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는 달러 약세 구간의 신흥국 시장률이 높은데 그래도 달러가 강세에서 초강세로만 가지 않는다면 신흥국 중에서 일정 부분의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흥국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에 한 30%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강대국인 신흥국 예시장 매력도가 지금 상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통화 지표를 보고 달러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달러의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차례 금리 인하하는 구간이 있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닥을 쌍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금리가 미국이 더 높죠.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2.4%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이 추가적인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느냐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미시간 소비자 실내 지수도 정말 안 좋았을 때 걱정스러웠을 때가 89.8이었는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자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이죠. 실업률이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이 안정적이고 또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달러 약세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식이 신흥국 시장에 투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흥국 투자 특히 중국 투자를 지속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어느 정도의 부양 정책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겠고 또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전쟁을 하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반면해서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괴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영업 마진 제조기업들의 영업 마진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기가 정말로 안 좋아져서 소비가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소매 판매 증가율도 아주 안정적으로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8% 수준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진까지 괜찮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반디멘탈은 크게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은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한 것은 일시적인 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1.5%의 성장률입니다. 아까 미국이 2.4%였죠. 근데 중국은 1.5%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둘 다 우호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펀드멘탈이 크게 망가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투자 해독되는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위아나의 추위는 어떨까요? 네 중국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시면 위아나의 추세인데요. 위아나가 정말로 높았을 때 7.2까지 갔었을 때 이때가 시장이 중간에 큰 폭의 조정이 왔었을 때입니다. 그만큼 위아나가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렸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하락 다시 급등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7.2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무역협상 타결 안에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위아나 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7이 깨지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과거에 6.6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가는데 그것보다 더 강세를 가는 것이 위아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위아나 시장 즉 중국 시장은 더 매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국채 금리도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못하게 되고 중국이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다 이런 걱정을 한다면 금리가 너무 낮으면 미국 대비해서 너무 낮으면 돈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어쨌든 3%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는 10년 국채 금리는 2% 수준에 와 있죠. 더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의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정부 금리 자체도 대출 금리로 개준을 봤었을 때 어쨌든 4%대 다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충분히 중국 쪽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향후에 이 금리가 옆으로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가 볼 때는 외국인 투자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이 정말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달러가 강세로 갈지도 모르는데 왜 신흥국 투자를 해야 되냐 또 그중에서 왜 제조업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조기업들이 많은 국가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보시면 과거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의 원자재 가격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폭락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저점 14.95 근데 지금은 15.5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제조기업들의 마진율은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WTI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에 있어서는 원유 가격도 고점이 147달러에서 32달러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물론 이때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57달러입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고점보다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이 깨지는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기업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선진국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선 선진국 투자를 할 거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달러 강세 얘기하니까 당연히 선진국 중에서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연히 나스닥입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 내용이죠. 만 포인트는 뚫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8500 수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10% 훨씬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 여력으로 계산하면 20% 정도가 나온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포트폴리오의 기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쪽이 나스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선진국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11%대로 내려왔죠. 지난주에 봤었을 때가 16%대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투자는 어떤가요? 네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신흥국의 상승 여력 전체로 놓고 보면 20.8%니까 아까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11%대 보다도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달러 강샌들도 신흥국 투자해야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느 기업들 어느 국가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보면 중국의 심천 베트남 그리고 대만 또 중국의 상해 그리고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그죠? 한국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 보시면은 제조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흥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초점은 원자재 관련된 국가가 아닌 제조강대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과 베트남과 대만 세계 국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단기 투자 지표인 공포와 탐욕지수가 91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선진국 중에서는 상승 여력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상승 여력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S&P 정도에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컨펌해주는 자료가 있죠? 이게 공포와 탐욕지수입니다. 보시면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해서 숫자가 지금 91까지 올라갔었죠. 보시면 80선을 훅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80 이상에서는 매도 매도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20 이하에서는 매수 이런 전략을 쓰는데 지금 현재 훨씬 높게 올라와 있으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전략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결국 펀드멘탈을 보고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렇다면 불안하시면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매력도가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매력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성장주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정리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선진국 중에서 그래도 20%대의 상승률이 남아있는 지수가 나스닥 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나스닥의 대표적인 업종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업종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클라우드 등등의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투자를 하시면 미국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마도 수익률이 쌓여 나갈 거다 라고 예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유동헌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에서는 달러 강세 추세가 지속되지만 왜 아직도 신흥국 투자에 매력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유동헌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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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